아, 뜨거워. 뜨거워. 뜨거워, 뜨거워. 맛있겠다. 깜짝바, 맛있겠다. 맛있었나? 너무 맛있어. 네. 저는 조금만 이따 먹을게요. 아직 안 내려가서. 안 내려갔는데? 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니, 언니. 이거 그냥 드세요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또 달라. 이거는 창난 젖이에요. 손님 왔다. 안녕하세요. 요, 베비. 이거 들려드렸어요. 어디 갔어, 그게? 아직 안 끝났어요. 아직 안 끝났어? 손님이 계셔가지고. 너는? 네. 딱 맞 DK도. 또 한입 봤어요?